이번 동영상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예외들을 살펴보는 걸 통해서 예외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조금 넓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죠. 우선 제가 준비한 코드를 Eclipse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이 밑에 이부터 살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A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켜서 Z 메소드를 호출시키는데 그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는 10, 두 번째 인자는 1을 전달했습니다. 자, A 클래스는 여기 있고요. 이 A 클래스가 처음 시작될 때 ARR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가 선언이 되는데 그 변수는 정수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입니다. 그리고 그 배열은 세 개의 정수를 가질 수 있는 크기의 세 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배열입니다.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A의 변수가 배열 A의 첫 번째 값은 0, 두 번째 값은 10, 세 번째 값은 20이 세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Z를 호출할 때 10이라고 하는 이 값을 퍼스트로 1을 세컨드로 하게 되면 자, 퍼스트가 10이고 세컨드가 1입니다. 그러면 ARR 배열에 인자가 10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ARR이라고 하는 저 배열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의 숫자는 몇 개인가요? 세 개죠. 그런데 지금 제가 호출하고 있는 인덱스는 10입니다. 그 얘기는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의 값을 호출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자바에서 허용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자바는 에러를 발생시키는데요. 어떤 에러가 발생되는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에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exception이 나타났고요. 그 exception의 내용은 자, 화면 구성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exception은 어...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array는 배열이고요. index 값이, 배열의 index 값이 이 bounce라고 하는 것은 뭐 경계 이런 뜻이죠. 그 배열이 가질 수 있는 index의 경계를 out, 벗어났다라는 뜻이겠죠. 즉, 배열이 배열의 index 값 바깥쪽에 있는 값을 가져오려고 시도할 때 발생하는 exception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exception은 어디서 발생했냐면 우선 이 main 메소드에서 18라인에서 자, 이 부분 있죠. 얘를 호출했고 여기 있는 z메소드인 이것은 이것에서 11라인, 즉 이 부분에서 exception이 발생했다라는 뜻이에요. 아, 이 동그라미는 아니죠. 이것은 패키지일 뿐이니까요. 자, 어때요. 우리 새로운 예외를 배웠죠.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이거 자주 발생하는 예외 중의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z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사용하는 쪽의 코드를 좀 바꿔보죠. 자, 두번째 인자의 값을 0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 화면을 좀 확대할게요. 0으로 바꾸고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시는 것처럼 음... 자, 여기 있는 이 값이 second가 0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a, r, r이라고 하는 배열의 0번째 인덱스는 첫 번째 인덱스는 값이 0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전체가 역시 0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어떠한 값을 0으로 나누려고 시도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예외는 아리스메틱 익셉션을 발생시킨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음... 뭔가 잘못됐네요. 음... 여기 있는 10을 1로 바꿔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부분에서 그 배열 바깥쪽에 있는 인덱스를 호출했기 때문에 에러가 저기서 끝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는 현재 두 가지 형태의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예외를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exception이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형태의 에러가 발생하건 바로 14번 라인에서 exception 처리가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by 0라고 뜨죠. 그것은 어 이 부분이 실행됐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첫 번째를 10으로 하고 두 번째를 제가 1로 하게 되면 이건 없던 예외를 발생을 시켰나요? array index out of bounce exception을 발생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10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10이라고 뜯뜨니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getMessage 대신에 어 좀 더 자세한 예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2. printStackTrace 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뜨죠. 즉 index out of bounce exception에서 10이 뜬 것은 배열의 열 번째 인덱스를 뭐 인덱 열 번째가 아니라 저 10이면 열한 번째가 되죠. 배열은 0부터 시작하니까 자, 열한 번째 인덱스를 호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라는 뜻을 에러로 발생시킨 겁니다. 즉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 arithmetic exception 산술적인 수학적인 예외가 발생하건 또는 array index out of bounce exception 즉 배열 배열의 경계 바깥쪽에 있는 인덱스를 호출하건 간에 똑같이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뭐 이건 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예외는 이렇게 처리하고 어떠한 예외는 이렇게 처리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발생했었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배열은 크게 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는 이거 있죠. array index out of bounce exception 이었고 또 하나는 arithmetic exception 이었죠. exception들은 이름들이 길어서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exception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어떠한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치 조건문의 else if처럼 여러분이 저 캐치문을 여러 개를 사용해서 분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exception이라는 부분은 일단 지우고요. 자, 캐치 그리고 자, arithmetic exception e 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캐치 그 다음에 음 또 하나는 array index 자, 이렇게 도움말이 뜨는 것은 control space 를 누르시면 eclips가 그 맥락에 최적화된 추천을 추천 선택 항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더 빨리 여러분들이 코딩할 수 있고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ln 그리고 저는 자, 이렇게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떠한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바로 이 캐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예외를 받아서 여기에 있는 이 구문을 또는 여기에 있는 이 구문을 실행해서 여러분이 뒷수습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만약에 이 트라이 안에서 발생한 예외가 arithmetic exception인 경우에는 바로 이 캐치가 이끄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발생한 예외가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캐치문이 이끄는 이 부분에 있는 로직이 실행이 돼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를 실행할 수도 있고 예를 실행할 수 있도록 분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캐치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이 다중 캐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예외 외에 다른 예외가 또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캐치 익셉션 이라고 써주시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고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익셉션 안에 있는 구문을 실행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 if 여기 있는 캐치들이 else if 라고 한다면 캐치가 일종의 else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라면 예를 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요. 어때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더 적합한 해결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언어가 주는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수로 제가 제일 밑에 있는 이 캐치를 제일 위로 올렸다고 쳐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Eclipse가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이 경고의 의미는 뭐냐면 익셉션이 다른 예외들보다 더 먼저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익셉션이라는 것은 이러한 여러 모든 예외를 다 포함하는 예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익셉션 익셉션에 대한 캐치가 캐치 다음에 어떠한 예외가 나타난다면 그 예외들은 절대로 실행될 수가 없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실행이 끝나기 때문에 얘가 가장 포괄적인 건데 얘가 가장 먼저 시도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예외들은 실행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자바의 컴파일러의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래머가 불필요한 코드를 썼거나 프로그래머가 부주의하게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컴파일러를 많이 안 써봤고 또는 뭐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PHP와 같은 언어들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러한 컴파일러의 그 이러한 특성을 대단히 깐깐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실제로 실행을 시키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해서 걸러준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나중에 처리해야 될 일을 미리 어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에게 실제로는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어떠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이러한 귀찮음들은 충분히 비용을 지불할 만한 또 컴파일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